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을 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결혼식을 가는데 그래서 이 김에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굉장히 지금 멍한 상태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금 엄청 부었어요. 어젯밤에 햄버거를 먹고 잤거든요. 앞머리를 좀 포종을 시켜주고 이게 편하더라고요. 목도 잠긴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뭔가 너무 피곤해요. 근데 늦었어요. 지금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뭐 하려고 했을까? 일단 붓기를 좀 빼주고 엄청 부었어 얼굴이. 그리고 햇빛에 찍으려고 했는데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요. 너무 일찍인가? 일단 저는 미스트를 먼저 뿌려줄게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이렇게 오일층이랑 세럼층이 있는 미스트예요. 요즘 메이크업 전에 계속 미스트를 뿌려주고 있는데 그때그때 피부 타입에 따라 미스트도 골라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환절기라서 요즘에 진짜 환절기가 왔어요. 이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진짜 피부가 다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부터 탄탄하게 스킨케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달바 미스트는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달바에서 제일 유명한 그 옐로우 미스트를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제품은 그 순무원 미스트라고 할 정도로 수분, 광채 이런 게 뿜뿜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그 미스트에 진정 기능이 더 강화된 제품이에요. 임상으로 저자극,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마무리감이 훨씬 산뜻해서 지금 같은 계절에 이런 환절기에 사용하기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2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계면활성제 화학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래층 세럼과 위층 오일이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2층상 구조로 민감한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뾰루지가 막 다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 미스트를 꾸준하게 계속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위에 레드 오일이 자초 오일이라고 해요. 이 자초 오일이 자극받고 예민한 피부에 엄청 엄청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뿌리고 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시죠? 항상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스트 고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미스트를 뿌렸을 때 이 미스트가 흡수가 되면서 마르면서 날아가면서 내가 안에 해놨던 이 스킨케어를 같이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이 미스트가 날아가면서 얼굴이 건조해지면 안 되고 내가 흡수해놨던 이 스킨케어들까지 가지고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이런 스킨케어를 딱 잠궈줄 수 있는 그런 미스트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 전에 요즘에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랑 메이크업 전에 꼭 한 번씩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해줄 거는 바로 뭘까요?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선크림 발라줄 건데 요즘 햇빛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나들이 가고 싶을 정도로 햇빛이 너무너무 좋아. 하 놀러가고 싶다. 오늘 사용할 제품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이 제품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니 일단 이거는 제가 써봤는데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에센스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일단 한 번 시도는 해볼게요. 이게 아니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선크림이라고 부르면 안 돼. 진짜 완전 크림이 아니라 에센스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스며들어. 아니 진짜 선크림 바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흡수되는 재질? 응? 발랐다고? 응? 발랐어? 발랐다고? 응 발랐어. 근데 안 바른 느낌. 원래 선크림은 살짝 겉도는 느낌도 있고 살짝 답답한 느낌도 있고 아무튼 내가 얼굴을 바르긴 발랐구나. 이런 거를 느껴지잖아요. 선크림을 바르면.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크림도 메이크업의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스킨케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품이 다 그래. 뭔가 바른 느낌이 나. 근데 이거는 발랐는데 안 발랐어요. 안 바른 거야. 이건 안 바른 거지. 이게 수분 에센스 제형이라서 진짜 촉촉하게 발리고 흡수가 이렇게 촥 돼요. 이게 보실래요? 백탁도 없고 완전 깔끔하게 흡수된 거. 이거 진짜 사계절 내내 여름에도 아 여름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바르기 너무 좋아요. 그 원래 선크림에 한 500원어치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선크림 500원어치 못 바르는 거 아시죠? 다들 이렇게 하얘지고 백탁 없는 것도 완전 이 위에 막 두껍게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 메이크업 안 먹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바르면 바르는 만큼 쫙쫙쫙쫙 흡수가 되니까 500원어치 금방 발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친구들이 놀라왔는데 이거 써보고 다 놀랬다니까요. 처음에 이 제품을 보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했는데 얘를 썼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짜고 야,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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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 그 영상을 그때 찍었어야 되지. 진짜 그날 너무 재밌고 이게 추천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찐... 찐영업. 약간 방판언니 스타일이었거든요, 저 그날. 약간 방판언니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 약간 담았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아직 카메라랑 낯을 가려가지고 제가 찍지를 못했네요. 제가 이 선크림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자면 최근에 SPF 수치를 검증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임상 자료나 이런 거는 달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되어가지고 화해 아시죠? 화해 보시면 막 성분들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 화해에서 선정한 유해 성분을 배제한 민간 피부도 사용 가능한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너무 착 흡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많이 바르면 그다음 베이스 막 밀리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이거는 스킨케어의 한 부분 같은 느낌이에요. 자외선이랑 블루라이트 둘 다 차단 가능하고요. 에탄올이 없는 성분이라서 선크림 잘못 바르면 눈 시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 시림 이런 것도 1도 없어요. 암튼 요즘에 햇살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햇빛이 이쪽으로 막 들어와요. 내 피부 쌩얼인데. 이 피부 다 상한다고. 다 탄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안 씻고 이거 발라요. 근데 그 정도로 답답함이 1도 없어가지고 그 쌩얼에 그냥 집에 있을 때도 얘를 바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낮에 그냥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크림 대신에 얘 그냥 바르고 진짜 이거는 그냥 스킨케어 재질이에요. 완전 얘는 그냥 스킨케어야. 그래서 진정 꿀 조합으로 진짜 이렇게 두 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렌즈를 끼고 시작할 거예요. 이거 껴줄게요. 오렌지 스칸디 헤이즐 컬러입니다. 이거 진짜 데일리로 엄청 좋아요. 아예 테두리도 없다 보니까 이 눈동자 컬러만 딱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렌즈예요. 이렇게 컬러만 딱 바꿔주는데 이게 진짜 예뻐요. 약간 이런 홍채렌즈 중에 진짜 제일 예쁘다니까? 오랜만에 낮에 촬영하니까 밖에 찻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같이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같은 날은 저는 파운데이션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포슬림 컬러고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쿨범 컬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를 할 건데 2대1로 믹스해서 얼굴에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잘 흔들어서 지금 늦었어요 또. 이렇게 환절기에는 너무 또 매트한 건 바르기도 그렇고 너무 촉촉한 거만 바르면 또 막 뭉치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속력이 좋은 거랑 이렇게 지속력이 좋은 거랑 촉촉한 거랑 잘 섞어가지고 파데 브러쉬로 진짜 얇게 발라주면 너무 좋아요. 지속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밀착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에 잘 먹여서 얼굴 중앙 위주로 또 오랜만에 또 파데를 쓰면 또 내가 좋지 기분이가. 파데를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원래 스펀지로 두드려야 밀착력이 더 좋은데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쿠션 퍼프로 두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브러쉬로 먼저 톡톡톡톡톡 두드려놓으면 좀 더 팁스도 잘 되고 밀착이 잘 좀 더 밀착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가볍게 눈 주변까지 진짜 브러쉬를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개 사긴 좀 그래요. 하나 데일리템으로 하나만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피카소 FB17번 파데 브러쉬로 좀 유명한 건데 진짜 데일리로 이 제품 저 제품에 다 잘 어울리고 다 촉촉이에 발라도 좋고 매트에 발라도 잘 발리고 그렇게 손 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사람 타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초보자분들이나 정말 한 개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드려요. 이렇게 세워서 요런 부분도 요런 데는 이렇게 브러쉬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뜨기 좋은 것들이나 모서리나 이런 데는 세워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남은 여분으로 눈두덩이 가볍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쿠션으로 한 번 퍼프로 한 번 두드려주고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지속력도 좋고 어느 정도 커버도 잘 되고 이게 메이크업이 평소 데일리보다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고런 날은 진짜 파데 쓰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굴 중앙이나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스쳐 지나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저는 잡티 커버를 완벽하게 저는 잡티 커버를 하지 않을 건데 좀 잡티가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컨실러로 살짝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벗을 일이 크게 없으니까 뭐 밥 먹을 때 벗긴 하겠지만 진짜 베이스 잘 먹죠. 이렇게 속광 올라오는 느낌 제가 아직 텐션이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원래 제가 텐션이 올라온 다음에 촬영을 하는데 오랜만에 너무 급하게 찍는 겟레디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중요한 날은 새로운 걸 시도하시면 안 돼요. 항상 쓰던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나 아이 메이크업이나 뭐 그렇게 하고 항상 쓰던 제품을 써야 좀 실패가 덜하다는 거 요거 에스쁘아 퍼펙트 오일 컨트롤 프레스트 파우더를 사용해 줄게요. 브러쉬에 잘 묻혀서 눈두덩이 위주로 먼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턱 라인 쉐이딩 들어가야 되니까 헤어라인까지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왜냐면 지속력도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벽 남은 여분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 베이스를 살짝 수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스크 쓸 거잖아요. 여기는 일단 고정을 많이 하잖아요. 살짝만 지나가줬어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완전 거의 조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제품 세 가지 컬러 다 섞어서 얼굴에 쉐입을 먼저 잡을게요. 결혼식장 가면 정말 꾸미고 가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쉐이딩이나 이런 거를 좀 진하게 넣지도 않고 왜냐면 어른들도 많이 있는 자리잖아요. 특히 친척들 결혼식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면 또 안 예뻐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최대한 단정한 느낌으로 항상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광대까지 살짝은 쉐입이 들어오고 여기 날려주시고 아직까지 얼굴이 부어서 아마 도착했을 때쯤에 붓기가 좀 빠지지 않을까요? 어제 먹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원래 계속 생각은 했거든요. 아 먹지 말아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 근데 어제도 촬영을 해가지고 아니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픈데 어떡해. 그래서 먹었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옷은 얼굴 살짝 커 보여요. 그래서 저 이번에 옷 사려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이렇게 좀 넥이 내려오는 걸로 입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 다음에 노즈를 잡아볼게요. 노즈는 여기 라인부터 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일단은 먼저 노즈 라인과 눈썹을 연결을 해요. 뭐든지 저는 중요한 날은 과하게 하면은 진짜 안 하는 일만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던 대로나 평소에 하던 것보다 오히려 덜어서 좀 덜어내는 게 아 그리고 제가 좀 소곤소곤한 것도 있고 지금 텐션이 살짝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아직 동생이 자고 있어요. 아직도 낯가리는 유튜버랍니다. 빠르게 빠르게 그 다음은 아이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할게요. 로라메르시의 진저 컬러로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이게 진짜 베이스 섀도우로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이라인 그릴 라인까지 원래 내 눈인 것처럼 그까지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언더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오늘 이 팔레트 써볼게요. 루나 데일리 크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 드라이 로즈 컬러입니다. 여기에서 이 음영 컬러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이거 먼저 사용해서 눈꼬리 쌍꺼풀 라인 이 라인으로 음영을 넣어줘요. 저는 자연스러운 음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뒤쪽은 음영이 뒤쪽은 음영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음영이 좀 더 들어가고 여기는 좀 더 옅게 들어가고 삼각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줄게요. 이제 하나둘씩 다들 결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왜 다들 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다음에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쉐이딩을 이용해서 가볍게 일단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게 왜 다들 결혼하는 거야? 다들 주변에서 결혼하고 하니까 이제 내 나이도 그럴 나이가 됐구나. 내 주변이 다 그럴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이번에는 이거랑 이 음영 컬러를 엄청 살짝만 믹스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끝부분에 음영을 이렇게 한 번 더 줄게요. 여기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 이렇게 블렌딩 언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고 펄을 얹어볼 건데 그 전에 애교살 먼저 해볼게요. 나의 애교살은 이 팔레트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교살을 이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이 컬러를 얹어줄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트한 섀도우를 애교살에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쉬머한 펄을 얹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더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속력도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옆에 쉬머한 펄을 눈 여기 중앙부터 앞쪽까지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눈 앞머리도 살짝 지나가지고 이렇게 없던 없던 애교살 일단 만들었고요. 이제 애교살 만드는 건 껌이죠. 그다음에 요거 페리페라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1호예요. 1호. 얘를 속눈썹 아래쪽에 꽁꽁꽁꽁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눈동자 바로 아래에 얹거든요. 근데 요렇게 애교살을 세운 다음에 말려요. 요런 아이라인은 요거 뭐지?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마룬 컬러로 일단 가볍게 라인을 그릴 건데 일단 점막을 먼저 채우고요. 라인도 일단 깔끔하게 빼주고 일단 대충 해줘요. 대충 그 다음에 납작한 브러쉬로 어두운 컬러를 묻혀서 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이 블렌딩을 해야 눈매가 좀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아이라이너가 동떨어진 느낌이 없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남은 여분으로 언더까지 살짝 채워줄게요. 짜란 그 다음에 펄은 눈두덩이는 그냥 여기 있는 요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이게 은근한 느낌의 펄이라서 과하지 않게 잘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대망의 중요한 속눈썹 작업을 해봅시다. 오늘은 속눈썹 이거 마스카라랑 쭉집기를 준비해주세요. 뷰러를 바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바르고 조금씩 이렇게 찝찝찝찝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제가 언더 발라주면 짠 마무리 눈썹 그리고 눈썹은 요거 스킨푸드 파우더로 그려줄게요. 저는 파우더로 그렸을 때가 제일 잘 그려지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그쵸? 파우더를 완전 잘 그리죠? 가볍게 해주고 요거는 아페리렐 이마커블 슬림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인데요. 요걸로 한번 앞에 빗고 좀 더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쉐입은 펜슬 이렇게 얇은 걸로 이렇게 한 올 한 올 잡아줍니다. 그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 쓸 건데 요건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래커 피넛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눈썹 앞머리 결을 살려가면서 컬러 입히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컬러 브로우가 요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두껍게 발리고 오히려 저처럼 수컨둥이 눈썹은 안 하는 게 더 나은 눈썹이 더 두꺼워지거든요. 답답해 보이고 블러셔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단델리온을 발라줄게요. 마지막은 이제 립만 남았는데 립은 제가 요즘에 베이스를 엄청 잘 깔고 있는 잉크 에어리 스틱 15번이에요. 얘로 진짜 이것만 발라도 예뻐. 그 다음에 브러쉬로 외곽을 좀 블렌딩 해주고요. 해주고 안쪽에 제가 또 최애하는 이 립 아시죠? 에스쁘아립인데 이거 제가 진짜 주변에 영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안쪽에 저 주변에 선물도 하고 진짜 이 립 보여주고 안 예쁘다 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짠 이렇게 마쳤고요. 헤어까지 얼른 하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결혼식에 안전하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